아 근데 이분 진짜 잘하는데 저번에 한 번 만났었거든 아 맞았다 그냥 카소스 라인저는 최대한 무빙을 잘 치는 것밖에 답이 없대 아 빡세여 빡세 그 압박감이 있어 아 이게 안 맞아 핀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와 저게 아 아 아 잡았다 이거는 멜모 가야겠는데요 너무 아픈데 아 아 지금 못 가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세다 이게 이득인지 난 모르겠어 카사스랑 킬 교환하면 이득일까? 이런식으로 교환하다보면 좋아요 아 알리아 너무 잘 들어왔다 이거 아 잘 받았다 이거 이거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카사스나 아 와 질실하냐 와 잡아볼게 아 별로 안 아프다 이제 뭐야 이거 어디서 맞네 어 터졌다 끝내 끝내 나갔나 봐 아 뭐야 뭐야 블리츠 없었네 처음부터 나 이제 알았어 코션 하나 빨았다 망기태소 갱플되 허움맨 갱플 당연히 망기태소지 점수가 다른데 빗망 안되면 살짝 빡센데 오케이 진짜 이 모빙에 침혈을 기울여야 돼 아 반갑습니다 아 빨리 이랩 찍어 아이 뭐야 이거 아 아 리신 좀 봐주지 아 아 아 카치는 없어요 어 됐어 됐어 이러면 좀 기분이 좋아 아 나 CS 다 섞이네 여기 카사스 이속이 좀 느려갖고 라인 버킷 내릴거야 아이고 아니 이거 올게 아 미쳤네 와 야 존나 잘한다 카사스 400만점은 좀 다르다 이번에 푸쉬라인 잡고 내가 압박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보냈다 아 아 찍었다 산트와 아이고 죽냐 이거 아 아 아 아 사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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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왜 이렇게 딴딴한거야 어떡해 어떡해 어 아니 이런 오 잠깐만 잠깐만 딜봐 야 끝내는거 아니야 얘네 끝내겠는데 야 딜량 뭐냐 아니 가사쓰지 어떡해 35,000을 넣었어 혼자서